K-RELIC 안녕하세요. K-RELIC의 구본진입니다. 오늘이 첫 방송입니다. 채널 이름은 K-RELIC으로 정했습니다. 제 꿈을 담은 이름입니다. K는 대한민국의 이니셜이고 제 영문 이름의 첫 글자이기도 합니다. RELIC은 가치 있는 유물 또는 유적을 의미합니다. 한민족의 어를 잇는 유물들을 소개한다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한민족의 어를 잇는 유물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소개할 것은 독립운동가들의 친필 홍산문화 유물입니다. 해외에도 알리고 싶어서 채널 이름을 영어로 지었습니다. 홍산문화 관련 유튜브는 영어 자막을 넣을 계획입니다. 저는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검사로 일했습니다. 검사 시절인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에서 연수했습니다. 뉴욕의 맨해튼에 살면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구겐하인 미술관, 프릿 컬렉션 등에 자주 갔습니다. 거기서 미국인들의 수준 높은 기증 문화를 보았습니다. 나도 뭔가 의미 있고 수준 높은 수집을 해서 기증을 해야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귀국해서 그걸 찾다가 독립운동가 친필을 선택했습니다. 독립운동가를 선택한 데는 제가 검사를 하게 된 계기, 검사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목숨, 가족의 행복을 포기한 분들의 친필을 수집해서 보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독립운동가는 올바름의 대명사입니다. 아마도 제 수집품이 독립기념관을 포함해서 가장 수준이 높고 양도 많을 것입니다. 제 컬렉션이 이 분야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정도가 되었으니 성공적으로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모은 글씨들입니다. 손병희, 김구, 안창호, 한용훈, 김좌진의 친필입니다. 독립운동가 친필을 확인하고 모으는 일은 꽤나 어렵습니다. 수집 중에서도 근현대 글씨가 가장 어려운 아이템입니다. 제대로 된 수집을 위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독립운동가가 쓴 책들은 가급적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신채호, 정인보, 박은식 등이 연구했던 고대사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단군으로 대표되는 고대 한민족에 대한 관심은 조선 초 이후에 급격하게 줄었다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다시 급격하게 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저는 고대 한민족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고대에 대한 관심은 20대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글씨 수집을 하기 전에는 근현대회화, 도자기, 목기 등 여러 가지를 모았습니다. 제가 처음 수집을 할 때 고미수상 한 분이 제게 나이 많은 유물을 수집하라고 권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구석기 시대부터 고대 유물들도 모았습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 몇 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돌 도끼, 돌 도끼, 돌 칼, 반달형 돌 칼, 돌 자기, 가야의 토기입니다. 저는 한민족 고유의 글씨체가 무엇일까 고민했고 이를 찾았습니다. 포항 중성리 산성비, 영일 냉수리비, 이사지왕 환도 대도가 그것입니다. 그 글씨를 분석하고 역사의 흐름에 따라 한민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 책이 2015년도에 나온 어린아이 한국인입니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모습에 몽골리언이 생긴 것은 약 만 년 전입니다. 그러면 한민족이 만든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된 5톤 전까지 사이에 단군의 조상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도저히 알아내기 힘들 것 같은 이 질문을 해결할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홍산문화 등 요하문명이 1980년대 이후 발굴된 것입니다. 홍산문화는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 지펑시 동북방에 인접한 홍산부근에서 발견된 신석기 후기의 유적입니다. 주로 기원전 4500년에서 기원전 3000년경의 문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리장성 외곽에서 발견된 홍산문화를 비롯한 요하문명은 황화문명과는 전혀 다른 데다가 시기적으로 훨씬 앞서고 문화적으로도 더 발전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채널 소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산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입니다. 홍산문화의 주인공을 두고 대한민국과 중국은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 한국인에서 홍산문화와 고대한민족의 관련 가능성에 대해서 썼습니다. 2015년에 책을 낸 이후 확실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제 홍산문화의 주인공이 고대한민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민족의 시원을 밝힐 수 있다는 부푼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 홍산문화 연구는 주로 옥기, 토기, 세석기 등 유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대사 연구에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유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홍산문화 시기는 문자가 생기기 이전이고 권위를 인정받는 역사서에는 홍산문화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연구를 하다가 뜻이 맞는 분들과 함께 한국유화문명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제 연구 결과는 올해 12월경 홍산문화옥기와 고대한민족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될 것입니다. 방송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한민족은 무조건 위대하다 라는 식의 망무관의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나치 독일에서 활동한 구스타프 코신나와 같은 인물을 저는 매우 혐오합니다. 한민족은 위대했다 와 같은 결론을 먼저 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것은 학문이 아니고 정치 선전입니다. 어린아이 한국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한민족을 무조건 높게 평가하지 않았고 중국인, 일본인에 대해서도 무조건 나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연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말하고 비판받겠습니다. 구독자와 함께 성장하고 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거유의 꿈입니다. 꿈을 꾸면 행복해집니다. 기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